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의 법무장관 박범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법무장관 한동훈에게 아주 호되게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박범계는 아주 단단히 벼르고 한동훈 장관에게 달려들었지만 이 클라스의 차이, 이 클라스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제대로 매만 얻어 맞았는데 한동훈 장관이 정말 어찌나 찰지게 잘 두들겨 패는지 장례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대정부질문 지리자로 나선 박범계는 자신만만하게 한동훈 장관을 불러낸 후 작심한 듯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박범계는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헌법상 포괄적 위임 금지원칙, 행정조직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등의 원칙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현재 법무부의 인사검증 기능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밑밥을 먼저 깐 겁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박범계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언급하기도 전에 미리 선수를 쳤는데 이미 그 이슈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까지 받아서 시행 중인 사안이라며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서 인사검증 업무를 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러자 박범계는 이왕규 법제처장의 검수를 받았다 초록은 동색이라며 법제처장의 해석이 편향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실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하냐며 한동훈 장관 마음에 들면 검증 안하고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저희의 업무 범위는 객관적 1차적 검증을 통해서 인사권자에게 검증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고 대법관에 대한 인사검증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지 않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이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은 어떤 근거로 사람 명부를 전부 대놓고 검증한 것이냐며 이 업무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계속해오던 업무다. 이 일이 잘못이라면 과거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후려갈겼습니다. 이후 박범계는 검찰총장이 두 달 넘게 공석이다. 언제 임명을 할 것이냐고 따져물었는데 한동훈 장관은 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박범계는 대검급과 고검급, 평검사까지 다 한동훈이 인사를 해버렸다며 이런 전례가 있느냐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 한동훈 장관은 황당하다는 듯이 아니 박범계 당신이 장관일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를 하지 않았냐고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박범계는 당황한 듯이 택도 없는 말 하지 말고라며 급하게 말을 자르고 수숨에 나섰지만 그 순간 본회의장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박수갈치를 보내기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검찰의 인사 의견을 어느 때보다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한다며 검찰에 물어봐도 저만큼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검찰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가 당연히 있다며 전 정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때 검찰총장은 없었다고 쐐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박범계는 내가 당시 두 차례에 걸쳐서 두 시간씩 윤석열 총장과 검찰 인사협의를 했다. 그런 협의가 패싱이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검찰총장 없이 인사를 다 했느냐고 이해가 가지 않는 소리를 늘어놓으며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법무장관과의 인사협의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검 차장이 인사협의를 대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며 한동훈 장관이 수사만 해서 헌법과 법률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덤벼들었는데 한동훈 장관은 이런 박범계의 주장을 잘못된 판단이라고 일축하며 국민이 보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박범계는 틀린 말이고 거짓말이라는 소리까지 치며 부들부들 됐는데 박범계는 정부조직법 제14조에 의하면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대통령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한 직무는 인사협무다 틀린 말씀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장관은 18개 국무위원 중 한 사람이 불과하다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검증하고 대통령 시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의 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박범계는 아니면 답니까 아니면 다예요? 라며 언성을 높이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실제가 아닌데 그걸 인정하라고 하시는 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재판단 없이 기본적인 자료를 넘기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 것이며 그간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이다. 저는 이게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한동훈 장관의 모습에 이날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이어질 때 박범계는 정신이 나간 듯이 말없이 바라보거나 부들부들대며 큰 소리를 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박범계 둘의 키 차이만큼이나 이 수준 차이가 느껴지는 상황이 고스란히 연출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겁대가리 없이 한동훈 장관에게 야심차게 덤벼들었던 박범계의 꼴만 무척 우습게 되었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상대를 좀 보고 덤벼야지 박범계의 무리수가 결국 망신만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박범계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오압지졸들이 또 어떤 이상한 소리로 어떤 개망신을 당하게 될지 무척이나 궁금한데요.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추가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박범계는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답을 했습니다. 일반 경력직에 대한 채용과 별정직의 채용은 다르다는 겁니다. 박범계는 이날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이라며 민망해서 참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추궁을 했고 한덕수 총리는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고 또 검증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사적 채용 운운하는 것 전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고 싶어도 더 이상 잡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제 이런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정 발목 잡기 하려는 시도는 그만두고 경제위기 국면에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